빵빵빠빠빠빠빠빰! 겨우! 난 뷰티다연! 오늘은 더야가 빰빠빰! 바로로 매콘떡볶이를 먹어볼거에요! 그럼 스타트! 아유 너무 배고파... 며칠째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... 뭐 먹을거 없나? 이여름! 못먹어! 아유 진짜 배고픈다... 오! 나즈캔디! 그래도 부족해... 니클립! 왁스! 이런거 말고 진짜로 진짜 배 채울 수 있는걸 달란 말이야! 뽀로로 매콘떡볶이! 뽀로로 매콘떡볶이! 그래 이거지! 뽀로로 매콘떡볶이! 뽀로로 매콘이! 뽀로로 매콘이! 뽀로로 매콘이! 뽀로로 매콘이! 뽀로로 매콘이! 다 된것같은데 이제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상쫄! 으음! 음~! 짠! 음~! 음~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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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은 왜 이래? 이거 닉클립 왁스잖아! 내 젓가락? 이걸로 먹으라고? 지피니? 반지피니? 랩 아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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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뽀로로 떡볶이 왕 너즈캔디에 좋아! 음~~ 보드맛! 이번엔 딸기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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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икто야! 딸기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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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... 딸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